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니 이게 진짜야 싶을 정도로 어질어질한 사연 가지고 왔어요 그런 만큼 주작 의심도 받고 있는데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회사에 페미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첫날부터 대형사고치고 오지게 탈리는거 불쌍해서 좀 달래줬더니 이런 미친 이게 나한테 고백을 했어 원지 우리 회사 페미 여직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냥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성비는 비슷한데 굳이 따지면 남자 6 여자는 한 4정도 돼요 여하튼 사람이 이렇게 많음에도 나만 후임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거야 그래서 제발 인원 충원 좀 해달라고 툭하면 찡찡대길 무려 3개월 드디어 저한테도 후임자라는게 처음으로 생겼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어 얘 상태가 좀 이상해 뭐랄까 일단 나이는 27인데 살짝 통통하고 엄청 짧게 자른 그 투블럭 머리와 함께 여기 이곳이 비록 직장이긴 하지만 본인의 개성만큼은 절대 버릴 수 없다는 듯 회색 가담화의 위로 셔츠에 깃을 빼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래 이건 뭐 그냥 딱 봐도 평소 늘 인터넷에서 보고 듣던 페미 그 느낌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엮여 보는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놀라움보다는 살짝 기대가 되는게 있었어요 더 컸죠? 그랬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미생도 안받나봐 출근 첫날부터 회사 웍스 클라우드 폴드를 지인맛대로 변경하기 시작하는거에요 미친거 아뇨? 이거 진짜 평소 같으면 경악할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부서에는 별명이 엠페로인 30대 후반의 폭군 여자팀장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제가 살짝 권질렀더니 역시 우리 팀장님은 매서운 눈빛과 진짜 황제처럼 자켓을 펄럭이며 그 신입에게 다가갔고 제일 먼저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에 대분노! 출근 첫날부터 사고를 치냐며 대놓고 갈고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5분 지났나? 이 신입은 기분이 나빴나봐요 얘가 발을 막 베이베 꼬면서 팀장님이 하는 말을 일부러 안듣는 그 신용이 있죠 그런걸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저는 속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 나 또한 뭐 모를 때 팀장님한테 저지랄 한번 시전했다가 영혼까지 걔 오지게 틀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역시나 우리 팀장님은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빴는지 뭐야? 꼼꼼씨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있어요? 라는 말을 했고 페미는 이때 주먹을 치고 부르르르 떨었는데요 이게 웃기는게 비유를 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주먹을 치고 막 덜덜덜 떠는거에요 이야 참고로 이거는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우리 팀장님은 엠페러 팀장님은 눈 하나 깎아가지 않았고 이봐요 꼼꼼씨 지금 주먹을 왜 쥐고 있는거죠? 설마 지금 나 한대 치려고? 라며 고함을 질렀고 이런 소란에 우리들 모두는 물론 옆부서에서도 놀랐는지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거에요 그러자 그녀는 이 거대한 압박에서 안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꼬리를 내렸고 완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그 후 팀장님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고 이 신입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숨죽여 울고 있었는데요 이게 또 그래 나이 어린 친구가 울고 있으니까 그게 또 안타깝고 불쌍했는지 팀장님이 저한테 슬쩍 와가지고는 가서 꼼꼼씨가 좀 달래줘요 라는 명령을 하달하셨죠 그렇게 저는 얼른 나가가지고 비타 500 두개로 뽑아 들고 그녀의 자리로 접근 이거 하나 마셔봐요 라고 하나 내밀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슬쩍 보더니 저는요 단거 안 먹어요 라고 해서 이게 미쳤나 싶고 빈정이 오지게 상했지만 그래도 울고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손수군도 주고 잘 달래줬어요 그리고 이때 대화를 좀 많이 했는데 이때 정확히 느낀 게 이거였어요 얘는 반골 혹은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었어 반골이 그거죠 옛날 산국지에 위연이란 장수 얼굴이 반골의 상이라고 제갈량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항복해 왔을 때 한마디로 반역자의 상이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한 의도를 집어넣으며 과대 확대 해석을 하는 그런 버릇이랄까 능력이 있었는데 특히 이때 제가 그랬어요 달래주다가 야 꼼꼼씨 회사에 오자마자 첫 작품 만든다고 오늘 힘들겠어요 이렇게 위로 응원을 했더니 이게 기꾸냥이 돌았나 봐 지 혼자 제가 말한 그 첫 작품을 처녀작으로 알아듣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라며 저를 엄청나게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던 저는 아니 꼼꼼씨 저는 그런 단어 안 썼어요 이랬더니 뭐라더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그 이전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들었죠 조금 짜증이 났지만 뭐 어떡하겠어 내가 사장도 아니고 일은 해야 되니까 대충 마무리를 하고 뭐 근데 그 이후로 큰 트러블이 없더라고 한 달 정도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대형 사고가 터지더라고 우리 같은 부서 여사원이 30초반입니다 결혼한다고 청첩장이랑 초콜릿 같은 걸 같이 돌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저를 포함해 다들 모두 축하해주고 덕담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페미 여직원 그녀의 차례가 왔을 때 근데요 결혼을 왜 하세요? 그거 해봤자 커리어만 끊기고 남편 서포터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요? 라는 희대의 미친 개소리를 시작했는데요 이야 진짜 제가 이때 느낀 감정은 이래요 얘는 그냥 컨셉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랄까? 그리고 당연히 갑분사가 될 줄 알았는데 헐 우리 여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얘 손에다 초대장을 쥐어주면서 현실을 살아야 돼 꽁꽁씨 이럴 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축하만 해주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고 신입은 부끄러운 건지 억울한 건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지만 여직원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리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저희 엠페러께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사실 페미는 현실에서 최약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측은한 마음반 또 궁금한 마음반으로 만약 내가 얘한테 엄청나게 잘해주면 과연 얘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 라는 강한 의문이 들었고 그 이후로 심심할 때마다 찾아가서 옆에 가서 이 페미 친구를 응원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이쁘다 이런 말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올 이게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데 이게 진짜 바뀌긴 바뀌어요 평소엔 저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남자 직원들한테 먼저 인사도 잘 안 하는 애거든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가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또 먼저 저한테 다가와서 업무 사항을 물어보고 또 지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제일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얘 특유의 똥씹은 표정이 있어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가끔이지만 웃기 시작하더라고 절대로 안 웃던 애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 되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하루는 담배를 피우면서 상사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재밌겠다며 이 페미 친구한테 엄청나게 잘해준 거야 모든 남자들이 다 잘해줬어요 그러자 실로 이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외형부터 사람이 확 달라져요 짧았던 머리가 점점 길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때 팀장님이 투블럭이 자랄 때까지는 모자 쓰는 걸 허용해 주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폭군께서 이거 하나만 봐도 산의 분위기가 얼마나 밝아진 건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뭐야 그 거지같은 레슬러나 올드팝 싱어송 라이터 같은 그거 있잖아 기시 큰 셔츠 이거 확 튀어나오는 거 이것도 어느 순간 쏙 기어 들어가다니 두 번 다시는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변하는 거 이게요 또 다 좋은 건 아닌 게 그동안 내가 너무 잘해줘서 생긴 보작용 같은데 그 거지같은 일이 이번에 터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늘 터진 거고 현재 진행형이야 아까 집에 있는데 얘가 톡으로 선배님 이번 빼빼로 데이트 뭐하세요? 이렇게 물어온 겁니다 아이씨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 대답을 못했는데 이거 고급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어? 내가 사실 이것 때문에 글 쓰는 건데 이제 어쩌면 좋은 거야 이거 어? 미치겠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패미가 있으면 절대 잘해주지 마 댓글 1번 여기서 저 패미를 꼬시게 된 거는 그냥 곁다리인 거고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자 논지는 패미라는 게 결국은 뭐다? 사회의 부적응자다 반골의 일종이며 그렇게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재사회화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거네 내가 해석한 게 맞냐? 댓글 그거보다는 패미의 시작은 외모 열등감위에서 시작되는 콤플렉스라는 느낌이 더 강한데 그러니까 잘해주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 어? 조심해라고 야 이거 믿는 사람은 쪽지로 연락처 하나 보내주세요 수익률 최소 300% 투자 상품 진짜 잘 되는 거 내가 추천해줄게 내가 봐도 솔직히 주장 느낌이 강하게 있지만 같은 여자 상사가 여자를 더 잘 잡는 거 이건 맞아요 회사 가보면 알아 3번 그러니까 패미녀 개과천선시켜가지고 고백을 받았다 이거구만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일베놈한테 고백을 받은 거네 4번 그래 이게 인생이지 뭐 좋은 일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피엔딩은 아닌 거요 이참에 그래 구원해주는 것도 좋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끝까지 좋은 일 한번 해보라고 니가 주장이고 뭐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술술 읽히네 특히 현실을 살아야 돼 꽁꽁씨 이럴 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축하를 해주는 거야 이 부분 너무 좋다 실제로도 이런 사람이 기 졸라 세죠 패미 따위 개 털려요 죽어 2번 와 진짜 저기 결혼하는 여자가 오지게 멋있네 남자가 봐도 쩔어 끌 끌 3번 아가리로 시비 거는 걸 아구척한테 제대로 날리고 바로 다리 걸어서 땅바닥으로 확 꽂아버린 느낌이 듭니다 끌 끌 6번 마 절대 방생하지 말고 무조건 니가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책임을 져라 그래 평생 단 한 번도 못 받아본 관심과 따뜻한 호의를 받았으니 그런 걸 뭐 알 리가 있나 그냥 남녀간의 정으로 착각하고 쩐니한테 들이댄 건데 어쩌겠어 부른 놈이 잘 걷어야지 아이고 그러게 왜 그러냐 이게 뭐 진지한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런 게 있죠 이게 누가 말한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단단한 그릇일수록 균열 하나에도 와장창 깨진다고 했거든요 자기 딴에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잘해주고 막 관심 가져주고 이러니까 작은 균열이 갖고 그거 한 방에 그냥 쾅 깨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작이면 할 말 없고 아무튼 감사합니다